여행 중에 쇼핑은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의 요소죠.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파는 곳의 위치를 물어볼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무슨 무슨 코너를 영어로는 section 또는 department와 같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코너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농산물 코너는 어디인가요? 와 같이 물을 때는 where is the produce section?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partment를 사용해서 화장품 코너가 어디죠? 라고 말할 때는 where is the cosmetics department? 신발 코너가 어디죠? 라고 할 때는 where is the shoe department?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무엇을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또는 무엇을 어디에서 파나요? 와 같은 형태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방은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말할 경우 where can I buy bags? 또는 where do you sell bags? 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무슨 매장이 있나요? 와 같이 물을 때는 is there a 매장 이름?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스포츠 용품점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is there a spotting goods store?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is on the third floor? 라고 하면 되겠죠. 지하층은 영어로 basement이라고 합니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is in the first basement? 지하 2층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is in the second basement? 와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에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where is the toy section? it's on the third floor. olacak 으 말입니다. colored Technology 쓰오하자린 쓰오하자린 쓰오하자 val log